대전시가 도시철도 중심의 공공교통 환승체계를 선보였습니다. 공공교통 환승체계 시연 행사는 시청 남문광장 1원에서 열린 제2회 대전광역시 공공교통 환경주간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 행사에서 선보인 교통수단별 도로 점유비율 퍼포먼스를 통한 공공교통 이용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의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대전시는 공공교통에 대한 의식 확산과 승용차 이용 자제를 통해 대전의 교통체질 개선을 모색하고 더불어 친환경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체험 홍보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마카롱택시, 전기버스를 이용해 트램에 환승하는 도시철도 중심 공공교통 환승체계 시연 행사를 선보였습니다.